오! 대기 성공! 유엑스! 맞아? 어! 유엑스 25주년 아빠, 아빠 조금만 도와줘 우지야 도와줘 우연히 도와줘 꽉 막혀! 우지야 살살 잘 뜯어줘 살살 뜯어줘 살살 뜯어줘 위를 뜯어야지 위쪽으로 우지야 위 위 위 위 안되면 아빠한테 얘기해 마그마단의 그란드 그란드 마그마단의 그란드 난 가디안의 그란드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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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봐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봐봐 봐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을 이렇게 뺀으면 되네 좋은거도 어디야? 응? 응 응 응 너 뭐 보여줘 아빠만 하고 이게 비싸니까 그란드 마그마단의 일단 반짝반짝 이러면 좋은거야 난 가디안의 리액션 다음 것도 해봐 우연히 위를 그렇게 살살 뜯어도 살살 천천히 천천히 우지야 안으로 넣어가지고 봐봐 우지야 줘봐봐 난 그거 할 줄 몰라 봐봐 아니 우지야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아 응 이렇게 해서 블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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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르 다 그거 다 하고 나서 응 우지야 그렇게 쓸지마 카드를 따로 따로 붙여보내아 이따가 쉴드 씌우자 잠옥처럼 또 다른 아이음 그거 날 무시해줘 하나는 넣어줄게 우미 너무 극적히 핫 너무 핫소스로 먹으면 우미가 안 좋아 넣었을 때 그때 딱 냄새 맡아 오오 오오 엄청 좋은 거다 하이퍼레어 톤에어로스 빌드 하이퍼레어 오오 개꿍 우재 저거는 처음 나왔다 맞지? 아 장난 아니야 하이퍼레어는 처음 나왔다 우재 아 에이 난 샤프에서 안 맞아 오케이 스페셜 가보리 마일리 안 나와 지금은 바라젤러 가고 나 어차피 처음에도 얘가 나올지 왜 이렇게 마일리 안 좋아 원래는 우연아 원래는 천천히 해 천천히 다른 것도 다 더 좋은 거야 우연아 우연아 울었다 키너스 하나도 안 나오냐 어떻게 이 성환이가 지금까지 정한이 타고 우연아 그냥 하나도 안 나온다 아니 하나 나왔어 진짜 다음부터 근데 나는 진짜 봉은 안친다고 우연아 블랙 스톤이 달라야 봉은 안친 했어 안타이 가라를 야도킹 가라를 야도킹 야도킹 가라를 야도 야도독 이거 정서랑 어후 그 좋은거야 어 맞아맞아 설시대 정서 렌트잉 어 잠시만 좋은거에서 렌트가 나 하지만 좋은게 안나와 이거 뭐야 뭔가 타는 암사가 난다 뭔가 타는 암사가 난다 아씨 왜 이래 처음에 처음에 좋은거 나왔다가 안나왔어 그럼 얘 까부지 헤뽀어 위맥스 아나도 안나와 원래 샤이니스타처럼 그렇게 막 나오는게 아니야 우재 우연이가 샤이니스타 브이맥스 클라이맥스 이런거만 뜯어서 그렇지 그 원래 이정도가 우재가 그렇게 끓지마라고 우재 얘가 나왔잖아 난 이거 딴거 다 이런게 나와도 이거 얼마나 좋은건데 게다가 1개 그러니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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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2개 3개 2개 2개 3개 3개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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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책 같은 것 중에서 거의 제일 좋다고 해 근데 일반 팩들은 원래 잘 안나와 반대식 갈아갔다 잠깐만 좋으면 근데 이런 팩들은 특이점이 팩이 엄청 많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넣었네 우짜도 우리야 그 땅에 끓지마라 우이자 뒤쪽에 스티클이 다른나와라 어쨌든 이거는 오늘 내꺼? 아니 왠꺼야 슬로프 영상으로 가면 스칼리야 이렇게 하고 스티클이 다른나와라 그러면은 몽키 바로 나와주고 진짜 일격이 조금 나고 올로파콘이라고 야 이렇게 화난거야 왜냐면 우리 이따가 지금 오늘 뽑은 스티로만 배틀 한 번 해볼래? 올림없는 소리 이거 다 써가지고 몽파티 귀여운 몽파티 우현아 너 뒤에 좋은거는 없어 뭐야 뭐야 야 아빠 우현이 얘 3개째야 그래? 좋은거야 맞춰요 두개 나온 리모스 맞춰 쌩 쌩 투소라 쌩 쌩 하니깐 이거 넣어주고 로박 임팩트 에너지 니가 뭐 좋은거 긁어오잖아 좋은거 물어오지 좋은거 물어오지 좋은거 물어오지 특히 좋은걸 안 끌고 오는건 아니지 임팩트 에너지 안 끌어오면 너 뒤에 조금이 조금이 널 끌고 간다 슬라기통을 로믹믹믹믹믹믹믹믹 조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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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여러분 잘 건네줄까요? 소아도 말했지. 그거 운 되게 좋다고 아빠 양고보다 양고가 더 없어졌는 거 같은데? 어 바랜드다 바랜드 몇댐이신데? 아유 200 이어도 멋있네 뭐 무한공격이 없는데 무한공격이 막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단 갈아쓰다 이 생마비 오 그래도 부위 꽤 나온다 그래도 맞지? 오 이렇게 빗쓰는거 샤악 잘라줍니다 그래서 하면 중간 하나도 안 나온다는 연설이 있어 이거야 좀 웃기네 나오지는 방역한게 안나왔네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연번이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원한다면 줄 수 있어 조 고마워 연번 아미는 잊어놨거야 연번 연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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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가고 싶다 줘? 영건이 넌 다시 만날거다 다시 다시야 다시 열린받아 다시 열린받아 다시 열린받아 맞나? 토네로스 그냥 토네로스 미메스 봐봐 토네로스 미메스 우지야 우지야 그 카드 좀 그렇게 끌어서 당기만 뒤에 스크래치 다 나잖아 난다고 나겠다고 지금 눈에 잘 안보일 뿐이야 자리 아니라 아야지 만지지 말고 우지 일단 몇번을 해 파랑 뭐지? 나 신비군수? 신비군수 신비군수 오우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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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정복이 슬슬 슬슬 나 왜요? 니가 항원을 끌어준다고 하지 않니? 다 맞는데요? 나 맞아요 너가 나한테 항원을 안 끌어주지? 니가 말한 건 저 사람한테 잘 먹어야지 또 따라줘 우리! 오~~ 좋은거야 우연아 사과가 연못을 두개나 줬잖아 나 두번 나왔지 지금 세번이야 나한테 얘기해 오 나 파다 우리 니가 왜 부모할거 하냐? 곧 나아가 화났어 두루마리로 이파를 다 찢어 버린다 저는 진짜 씹을 안타 있을까 오 그게 좋은거야 다시 나왔네 우리 친형 위 오옹 배그린랜스는 뭐 많이 나온다 어저껏 엄청 많이 나온다 이거 두개가 기본 이런거 중에서 가장 좋은거 우연이도 뭐 계속 나오는데 우연이가 형아보다 많이 오 그거 엄청 좋은건데 그거 귀한건데 마귀라스 엄청 강하잖아 우연아 땅에 그렇게 하지마 마귀라스 엄청 강하잖아 니가 장홍집이라서 너 항우는 안 뚫어준다며 야이 멍이고 돌아와 이거 북한카드잖아 북한카드 아니고 그린카드 있잖아 왕 자루도 나왔다 나왔다 자루도 나는 자루도 민아 자루도 윈엑셀을 원했다고 내 느낌 아니야 야이 출제되었다 뭘 뚫어줘야한다 이걸 뚫어야한다 우리 크라셋 가리안 나머지 이 한 마디 붙여 이거 꿈을 하고는 용도? 오! 아유 뭐해? 근데 이번 팡은 많이 다방을 꾸미는 것 같다. 하나 더 안 나오잖아. 4개 나갔네? 2, 2, 3, 4, 5, 4, 5, 6! 귀엽다. 아 이분 팡은 진짜 망이다. 망. 이제 그거 만지지 말고 있어. 다 하고 저기 슬리브 끼워놓고 올 거야. 나 소파를 한 방에 깔려고 하니까 간폭량까지는 양손이. 이 안이라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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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양손이. 원작으로. 잘 감소해. 완전히. 진짜 조심치겠다. 아니 야. 1등 왔을 제일. 쪼라도 줘야 돼. 이쁜아 씨 어쩔 수 있는 plus들 나았잖아. 잊자가 너무 좋아지 않아. 으흠. 왜 근데 마기라스 엄청 좋지 않아? 마기라스? 상대의 대결 위해서부터 4장 트래시한다. 게다가 240대밀. 아, 상대방이 대결이 아니라 자신의 대결이구나. 3봉디. 상대의 대결을 위해서부터 2장 트래시한다. 일격 플래시. 자신의 대결 위해서부터 3장 트래시한다. 야,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응, 이번 밤은 진짜 망이야. 아니야, 아이고. 백마포드렉스 윈! 윈인가? 보자. 아까랑 좀 다른데 아빠가 봐줄게 있다가 아까랑 리맥스였고 아빠가 봐줄게 있다가 이제 놔둬 안그렇게 놔둘까 이제 슬리브랑 탑로더 가져와 저거 가져오죠 슬리브 탑로더 슈퍼 탑로더까지 준비가 돼 뭐가 뭔지 알지? 로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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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입 그거나 하지마세요 요나 여기 좋은거 엄청 많이 나왔네 자 CHAR Dragon 우연히도 지난번엔 우연이가 더 좋은거 많이 놨잖아 너는 저번에 형아 난 그렇게 좋게 많이 못 뽑았는데 너무 그거 남았잖아 그 뭐냐 그 뉴 1호치 하이퍼래요 다 했나요? 웬니 아직 하나 남았네 이제 슬리브에 끼울 준비해 아마 이게 퍼플스틱 맞지 사이즈를 꺼내봐 카드 하나랑 맞춰봐봐 야 라온이야 이건 다 딱 맞아? 나 요거트 가면 무슨 맛인다